자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지금 종목상담방송 계속 진행중 인데요 어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한번 끊었구요 셀트리온 다시 한번 또 질문 주셨네요 셀트리온 최근에 닥터케이가 여기 보시면 바이오 제약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런 분석방송으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죠 셀트리온 27만 5천원에 매수하셨다 2월말에 매수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2월말이라 했죠 잠깐만요 2월말 2월 말 2월말이면 27만원 아 여기 인근이네 대략 여기인거 같습니다 그죠 2월 한 중순점으로 생각되는데 대략 여기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맞습니까 용대님 여기인거 맞습니까 자 말씀하실동안 저는 또 다른 종목 한번 적어놓죠 nx 2000원 30% 자 매수시점도 올려주십시오 매수시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근인거 같은데 상승 상승폭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lb 어 생명과학 말씀드릴때 마찬가지로 자 단기적으로 여기서 접근하신거는 크게 잘못된거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종주고 다시 올라타는 21 이평선 위에서 샀는데 자 이것도 고점 부위다 딱딱하기가 누누이 말씀드렸구요 대략 봐도 9만원대인데 어 3배가 39만원 찍었으니까 3배가 넘게 오른 시점이고 자 그 시점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 이평선 이런거 돌파하는거 보고 샀더라면 자 2월말이면 정확하지가 않은거 같은데 어디 정확하게 2월말 맞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여기 인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7만 5천원 자 그래서 27만 5천원 자 2월말에는 27만 5천원이 안나오는데 3월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습니다 어쨌든 여기 매수했다면 자 수익 수익도 났었는데 수익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이제 흔들림 심하니까 밀려버렸다 그렇게 판단 되구요 닥터케이 분석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러면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이제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오는 자 추세가 이렇게 꺾였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추세를 전환하려는 초입 부위다 그래서 지금 27만원대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그 위에도 28만원대 저항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항대가 많이 포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저항입니다 저항 지지였는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여기가 잘 못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27만원 28만원은 강한 저항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왕 시간 좀 가지고 들고 오셨으니까 여기 25만원대만 강하게 깨지 않으면 반등 시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28만원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하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31만원 후반대 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니까 닥터케이가 신규매수도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닥터케이는 이것을 돌파 이후에 자 눌림목 주고 그때 이평선들 다 정별로 깔아 놨을 때 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한 29만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28만원 29만원 그러면 여기서 사면 더 좋지 않냐 왜 가격 더 주고 사지 좋아 보일 것 같으면 NO 확인하자는 거죠 상승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밑에 이평선 탄탄하게 지지하는 거 보고 양봉 쓸 때 들어가자 그게 그것이 완벽한 포인트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닥터케이는 제시를 하고 있고 자 정리하도록 하죠 최근에 닥터케이 도 이거 저희 채팅방 회원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송을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건 좋거든요 지금 자 외국인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기보다는 그리고 21순 이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 이거 안 깨고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돌파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하다 강하게 돌파 나올 때는 기간 외국인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그리고 거래량 이런 식으로 좀 터지면 좋겠다 자 고상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만원대 깨지어 버리면 비중 좀 축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주매해서 주매해서 이제 단가가 그래됐네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럼 2월 말에 사셨는데 이렇게 수익 날 때 닥터케이 오늘 어 팁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드렸습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자 여기에서 사서 20일 돌파에서 사서 목표치 인근까지 간 이후에 이거 다 지웁니다 이제 목표치 인근까지 간 이후에 어 이격이 크거나 5일선 깨지는 시점 너무 매도해라 했습니다 여기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24만원에서 24만원에서 31만원이니까 7만원 정도 올랐죠 자 그러면 여기 자 7만원 정도 하면 37만원입니다 37만원 넘어섰죠 대략 봐도 눈에 목표치 어느 정도 놓은 걸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27만원 목표치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목표치보다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슈팅 자 팁 3 드렸는데 팁 4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법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많거든요 여기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꼭다리에서 은봉으로 갭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전일 양봉 이후에 갭 상승했다가 올라갔다가 대박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닥터키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자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 매도 시그널이다 적어도 절반 그리고 여기서 절반 청산하셔야 되고 여기 깨진 시점에서 다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사고팔고 할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은 자 그러면 매도 여기서 사고팔고 할 때는 어디가 손절라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1선 깨지는 여기가 손절라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점 부위에 특히 목표치 달성되고 난 이후에는 흔들림 심하다 닥터키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 여기 제일 첫번째 매수를 했다면 이런 데서 한번 챙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쭉쭉쭉 추가 매수해서 지금 뭐 단가는 이제 거의 매수단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단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비중도 50%고 자 강하게 기관외국인 같이 들어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권력이긴 하나 자 아까 제시했던 전략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 안 먹고 마실 테니까 지금 계신 분들 1번 한번 다 눌러 보십시오 이제 아이디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혜택 드리려고 어느 분들이 계신가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엔엑스는 2만 천 아 2천원에 사셨다 자 아까 아 잠깐만요 박진우 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유한동 님 2천원 언제 사셨습니까 언제 사셨는지 중요하거든요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또 hlb 아 매수가 7만원 박진우 님은 수익중이겠네 그죠 자 분석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12월에 한번 나머지는 쭉쭉쭉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수했다 5만원에 그래서 평균 단가 7만원이다 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축에 속한데 왜냐하면 제가 대략 추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박진우 님은 맨 처음에 5만원에 사고 그 다음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 추가 매수 했거든요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평균 단가 7만원 됐잖아요 자 그럼 2천원 이거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 이거 가구 만든 회사 아닌가 모르겠네 엔엑스 아니면 진짜 부끄러운 건데 네고 소비재 아마 가구 만든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대략 푼 것 같거든요 주방 가구 맞죠 일단 맞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 중요한 것은 너무 저가주 하시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관외국인 안사지 않습니까 2천원짜리 지금 만주사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2천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기관외국인 완전 관심없는 종목이다 너무 저가주 특히 많은 자리 밑으로는 저는 별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별로거든요 일단 월봉 한번 보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게 되니까 또 조금 생각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거는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이건 또 생각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1995년부터 영업을 했고 300원에서 8700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상승했던 폭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 지지저항 때 일단 요렇게 판단 들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 비중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아까 30% 랬는데 아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런데 비중이 좀 커서 그러는데 1500원을 안깨면 이것이 상승 시도 놓으면 수익날 확률이 있어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했던 폭에 상당폭 하락을 했고 밑에 여기 좀 지지하면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되거든요 추세선 요렇게 딱 볼게요 그래서 추세선 하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은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 2000원에서 지금 1900원이니까 벌써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자 추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자 돌려냈다 돌려낸거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지저항 때 보면 일단 1500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지권대가 있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항 때가 있다 저 더위에는 단기간 안될거기 때문에 안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 2000원 정도 같으면 자 아까 2000원이라 하셨죠 예 2000원 같으면 매수 포인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언제 샀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인근에서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언제 샀는지 지금 말씀 안 올려 주시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트렌드로 간다 자 이런 트렌드 자 저점에서 형성했던 고점 부위 또 이런 트렌드로 간다 이렇게 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 2000원권이면 매수 포인트 안 나빠요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고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린 최적의 포인트에서 샀습니다 2평선 다 깔아놓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에서 2평선 20일 확인하고 상승 시도 나오는 거 보고 샀다 그러면 완전 베리굿이거든요 자 여기에 샀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닥터케이가 말하는 최적의 매수 포인트에서 샀다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미리 끌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2200원대 2300원대 자꾸 저항받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나중에 댓글하고 추세선을 끌어놓고 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 샀다면 단기간 10% 이상 상승했을 때 여기가 추세선 상단은 뭡니까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자꾸 가니까 저항받지 않습니까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는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했죠 삐져나갔으면 안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밀린 음봉 확인하면 이것도 음봉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음봉 크게 떨어진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0% 정도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기고 20일 깨졌을 때도 못 챙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지지할 가능성 조금 있어는 보입니다만 어저께 전일 음봉이 좀 컸고 만약에 지지 못하면 여기 밑에까지 1800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1600까지도 밀린다는 긴 추세의 흐름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그러나 아주 긴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여기 단기적으로 봐도 2016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 2년 이상의 하락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밀려서 좀 문제인데 웬만하면 좀 왔다갔다 횡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20일선 빨리 올라타야 수익이 날 수 있고 자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난 이후에 한 2200원까지는 당장은 단기간 목표치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하게 깨지면 1800까지 깨질 수 있고 자 여기를 강하게 지지 여기를 한다면 2000원 여기 21일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여서 한 22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나 여기 앞전에 저항대가 많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턴어라운드 종목의 특징은 곳곳에 저항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팡팡팡 튀고 가기 보다는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면서 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종목들 모양으로 계속 닥터케이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게 카카오다 카카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자 이런 시점에서 언제 말씀드리는가 하면 카카오의 8만 7천원 시점에서 닥터케이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 모습하고 똑같을 겁니다 거의 8만 7천원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딱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그렇지 요거를 좀 더 땡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자 이렇게 상승추세 전환되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라 상승초입이 사면 된다 여기 상승초입이 못 샀으면 여기만 딱 보죠 상승초입이 못 샀으면 밀리는 8만 7천원인데 이평선 다 깔아 놓고 자 지지 지지 되는 거 확인하고 정배율을 확인하고 사면 된다 그러고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쭉쭉쭉 가는데 팍팍팍팍팍 치고 가기 보다는 쪼금 갔다가 눌려주고 쪼금 갔다가 눌려주고 쪼금 갔다가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턴어여라운드 주의 특징이다 장기간 하라가던 추세 돌려내는 초입인 턴어라운드 주의 특징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진우님꺼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김덕은님 셀트리언 제약 9만원 어쩌면요 셀트리언 제약 9만 500원 사서 1월 22일 75% 너무 많은데요 중장기 보고 올 연말까지 들고 갈려 합니다 아 제 방송 보고 계신다 아 살짝 끊어먹고 다시 돌아와도 되냐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가장 그것을 아 권장하죠 2 3일 2 3일 텀으로 내수타임 딱 나와가지고 2 3일 정도 상승한거 딱 끊어먹고 다시 좀 눌려주면 다시 사고 2 3일 또 끊어먹고 이것 제가 최고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목이 말라서 물좀 마시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HLB하고 셀트리언 제약 닥터 K 방송 최근에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우님하고 김덕은님 닥터 K 최근에 셀트리언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 K가 책임진다 보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구독하셨는지 여부 보시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구독하셨으면 구독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딜레이가 있으니깐요 아 잘 보고 계신다 아 방금 구독 눌렀다 예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눈팅만 하시면 안 돼요 딱 듣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 눌러 주셔야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아 박진우님은 상당히 트레이딩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 같고 일단 당장 말만 드려도 어 HLB를 분할 매수 쭉 하고 계신다 어 12월에 7만원 사셨다 아 5만원 사셨다 12월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12월에 5만원 대략 1월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 제가 보구요 자 5만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쭉쭉쭉쭉 사셨다 그래서 평균당가 7만원이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닥터 K가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 먼저 잠깐 체크해 보자면 자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포인트 되겠고 여기 매수 포인트 되겠고 여기 매수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가 딱 매수 포인트 됩니다 딴 때는 닥터 K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자 여기서 뭐 해서 끝내주게 이거 올라간거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닥터 K 여기서 뭐 하지마라 그랬거든요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방송 제가 자 저기서 하지 마세요 닥터 K 접근금지 여기서 접근금지 해라고 했던거 어 말 들었으면 7번 눌러 보십시오 접근금지 여기서 접근금지 왜냐하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차 빠질 때 여기에서 꼭대기 사는 분 진짜 많을 거거든요 다시 또 방송 나옵니다 HLB 내지는 바이오주 최근에 바이오주 한 2주동안 괜찮았거든요 바이오주 다시 상승합니다 할 때 15만원대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거의 2주도 안됐는데 그냥 30% 박살나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밀리면 9만4천원 그 다음에 8만6천원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물리지마라고 닥터 K 여기서 사지마라 그랬던 겁니다 자 뭐 크게 안틀렸죠 밑으로 빠지면 닥터 K는 더 이제 크게 이야기 할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하지마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박진우님은 매수 포인트 아주 이상적으로 주간해서 쭉쭉쭉 해나갔다 5만원대 한번 사고 5만원대가 여기니까 이평선 여기 인근이니까 매수 포인트 여기 밑에서는 확인하고 일단 패스했다 치더라도 매수 포인트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6만원대 뭐 7만원대 자 매수단가는 올라가도 계속 추가하셨다 그래서 아 일단은 지금 청산을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자 비중이 몇 퍼센트더라 잠깐만 비중 위에 제가 체크하고 비중이 25% 25% 자 한번도 청산 안하셨다면 이게 청산을 좀 잘 못하신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5만원에서 초기에 매수했잖아요 5만원에서 5만원에서 매수하고 여기 얼마입니까 따블이 넘게 갔잖아요 그러면 따블 갔을 때 따블 이후에 이렇게 장대음복 나오면 매도시그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도시그널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이날이 17%인가 빠졌거든요 17.5% 아닙니까 이거 청산하셨어야 되죠 절반 적어도 절반 근데 너무 크게 밀리기 때문에 다 던져야 됩니다 다 던지고 아까 김대근 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눌림목 주거나 재상승 시그널 넣으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급 급나가는 거 다 지켜보는 건 별로 안 좋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서 적어도 절반 이상 차익실현 하셨어야 됐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차익실현 안하여 또 같잖아 여기서 진짜 차익실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매도시그널 맞다 안 맞다 맞으면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매도시그널이다 생각하면 8번 눌러보십시오 이 날 얼마 빠진가 하면요 22% 빠졌어요 22% 장막판 30분에 밀렸다 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박진우 님은 밑에서 사놨으니까 그런 거 감내가 되지만 여기 인근 어중간한데 다시 올라간다고 샀다면 30분 만에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종일 못 쳐다보잖아요 잘 가는 거 같다가 이따 갑자기 훅 밀려버리면 그냥 아이고 그 다음부터 못 파는 거예요 자 매도시그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시그널 무시하지 말고 자 적당히 앞으로 좀 잘 챙겨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른포 기간만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닥터케이가 말하는 동기간 법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승을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7일에서 8일 상승했고 밀리기를 밀리기를 한 8일 정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일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일 강한 반등 시도 나와야 자 좋고 만약에 자 이 모양상으로는 어저께 10% 빠졌는데 반등 나오는게 오히려 좀 우섭긴 우섭는데 참 좀 걱정은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밀리는게 기본이다 자 그리고 올라가도 114,000원 여기 116,000원대 에서 12만원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 밑으로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전부 차익실현 전부 차익실현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의 그래도 수익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종목 굳이 하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 한참 좀 이후에 접근하는게 낫겠다 고점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 까딱 잘못하면 먹은거 토해내기 십상이다 자 위에거 생각하면 다블도 갔었는데 아이고 뭐 어 반납 많이 하네 이런거 생각하면 트레이딩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룰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13만원 2000원대 와 여기 한 9만5천원에서 요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만 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자 여기 모양처럼 여기서 일단 차익실현하고 여기 모양처럼 올라섰을때 너브 비중 많이 말고 적당하니 치고 바꾸는 또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크게 아 권유두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케이가 아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괜찮다고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거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자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말판 셀트리온 제약과 삼행제와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그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보시면 기간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전보다는 조금 안좋은 점이긴 하나 자 상승폭에 382 지점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다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딱 형성하면 피보나치 방송 닥터케이 주식기초강의에 올려놨으니까 382 지점에서 수돗하고 반등시도는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겠고 자 그리고 상승한 기간에 대비해서 조정도 제법 받았습니다 기간조정도 제법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여기 고점대가면 지금 68일 상승했고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인다 밑으로 자 68일이면 자 대략 여기 인근까지가 같은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밑으로 대박 밀리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모양 나오면 추가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닥터케이 도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자 382 지점에 비보나치 비율로도 적당히 조정받았고 기간도 상승한 만큼 적당한 기간 조정받고 이후로 지금 추가로 이제 이평선들 다 돌파 이후에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으면 96,000원까지 충분히 수익권 나왔을 테고 그것을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이면 여기가 분명히 닥터케이가 96,000원에서 한 10만원권 정도 목표치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을 테고 여기 이평선 위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더 잘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씀드렸고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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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가 8만원대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기간외국인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매수세 한번 좀 강하게 놓으면 여기 8만 5,000원대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아까 매수단가 9만 5,000원 이랬죠 지금 매수단가 보다 조금 밀리긴 했으나 이평선들 탄탄하게 받쳐 놓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도 안 놓으면 시장 많이 흔들릴때도 비교적 여기 탄탄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모양으로 가려면 강한 양봉으로 한번 빵 때려주는게 더 좋겠다 그거 기다리면서 사고 팔고 가능하다면 이평선 밑에 여기 8만 8,000원 초반대 그리고 여기 9만 한 5,000원대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능하시면 하셔도 별 무리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구님이 시장 밀려도 생각보다 안 밀린다 그러죠 9만 7,000원에서 팔고 싶었지만 조금 참았다 한번 끊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줄 아는 이제 경험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셨느냐 그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할 줄 안다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거든요 여기 여기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들 조금씩 조금씩 고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를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잘 안 깰 겁니다 여기 이평선들 자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팁 더 드려볼까요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해 보이니까 비중이 아까 몇 퍼센트 했더라 잠깐만요 비중 비중 비중이 너무 많네 그러면 이거는 제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외고 전략을 더 세부적으로 드리자면 75%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95,000원 인건대 가면 25% 팔아버리십시오 3 3분 1 해가지고 세 번 판다 생각하시고 여기 가가지고 3분 1 팔고 다시 여기 팔만은 8만 8천 정도 오면 아까 팔았던 거 다시 한번 더 챙기고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그 샀던 거 절반 팔고 또 밀리면 아 절반 다시 팔았다가 또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십시오 왜 다 팔지 절반이나 3분의 1만 파냐 곱빙 퐁하고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면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언제 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이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가는 거 다 팔게 되면 놓치는 경우 있으니까 자 쌤쌤입니다 절반은 챙겨가면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나머지 절반은 한번 강한 상승 나오는 거 그때 강한 상승 나올 때 못 쫓아가거든요 쫓아가기 힘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딱 절반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다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예 공부 좀 많이 해 보시고요 예 삼분할이 날 것 같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게 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작은 수익에도 아 아 항상 좀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법 많은 시간 많은 내용 말씀드렸고 두 번째 종목 상담 녹화부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트케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으로 올려도 될 만큼 바이오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다 자 한 번 더 체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 구독 꾸준히 좀 해주시고 꾸준히가 아니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고 닥트케이 모든 방송이 무료입니다 주식기초강의부터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분석방송들 꾸준히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가이바이 아 고생ино 흥 öl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